머스크 테슬라 주문 일시 제한 검토 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파이낸셜 타임스가 개최한 미래 자동차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제일 먼저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등 그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위험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의 쓸모가 있다고 여겨지는 한 테슬라에서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의 차량 수요가 생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차 주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나온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 증설 보도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국에 탁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많다며 그들은 단지 자정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3시에도 일한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의 반에 미국인들은 일하러 가는 것을 피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기차 스타트업을 꼽아달라는 질문을 받자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 가장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폭스바겐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강력한 업체들이 부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거의 근접했다며 올해 안으로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하면 영구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계정을 복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애플, 아이폰 음주 측정 특허 출원 애플카 적용될까? 애플이 아이폰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했다. 해외 자동차 매체 오토 에볼루션은 애플이 최근 아이폰과 애플워치 또 다른 연결 가능한 액세서리를 통해 음주 측정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고 전했다. 해란 기능은 애플 기기를 통해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또 운전대를 잡는 것이 과연 안전한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전통적인 자동차 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 문을 열고 엔진을 시동하는 기능을 갖춘 디지털 자동차 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러한 디지털키의 음주 측정 기능이 결합, 아이폰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동차는 잠금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허는 운전자들이 자신이 운전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시스템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통과가 힘든 몇 가지 도전과 멘탈 검사 등 다양한 테스트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애플의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현재 특허 단계의 노인회담 기술이 2025년 출시되는 애플카에 가장 먼저 적용될지 궁금증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애물단지된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JP모간 포드 등 이딴 손절 테슬라의 대항마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지난해 나스닥 시장에 대비한 리비안이 자동차, IT 대기업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포드에 이어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JP모간도 리비안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CNBC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JP모간이 리비안 주식 1300만주에서 1500만주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CNBC는 미국 완성차 업계의 거물인 포드도 리비안 주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현재 포드는 리비안의 주식 1억 2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포드는 전기차를 합작 생산하기 위해 리비안의 대규모 투자를 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는 포드가 리비안에 대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드는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리비안의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리비안은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이 급락하고 있다. 현재 리비안의 주가는 주당 20달러 초반 기록하고 있다. 리비안은 지난해 11월 12일 뉴욕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한때 172달러까지 치솟는 등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올 들어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출현하자 연이 급락하고 있다. 리비안의 실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리비안의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경우 리비안 투자로 지난 1분기 손실을 보았다. 아마존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리비안 투자로 7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손실을 낸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CNBC는 아마존이 배송트럭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며 리비안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리비안의 주식을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루시드, LG 배터리 장착한 이어 9천만원짜리 고급 세단 올해 말 유럽 출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루시드 그룹이 올해 말 유럽 시장에서 고급 전기 세단을 출시한다. 루시드는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수요 속에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입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루시드는 10일 2022년 말 독일과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에서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 P 및 알세단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시드는 독일에서 에어드림 에디션 P의 가격을 약 21만 8천 유로로 책정했다. 루시드는 지난주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6월부터 대부분의 모델에 대한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불만을 줄이기 위해 현재 예약된 차량은 기존 가격을 적용기로 했다. 루시드는 또 5월 13일 독일 위넨의 첫 유럽 판매점을 열 계획이며 올해 유럽에 추가로 스튜디오 및 서비스 센터를 다수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있는 루시드는 2022년에 1만 2천에서 1만 4천 대가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루시드 차량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장착된다. 루시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오는 2023년까지 자사 차량에 장착되는 배터리 전량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락다운 여파 중국 4월 승용차 판매 급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 락다운이 계속된 지난 4월 예상대로 중국 승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연석회는 지난 4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이 104만 2천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5.5% 줄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 3월보다는 34.0% 줄었다. 중국 승용차 생산량은 지난 4월 96만 9천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1% 줄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지난 3월보다는 46.8% 줄었다.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전기차 업체들도 상당수 고전했다. 전기차 업체 니오는 지난 4월 5074대를 출고해 전년 대비 28.56% 줄었다. 지난 3월보다는 49.18% 줄었다. 일부 부품회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고 그나마 생산한 부품도 수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동차 출고가 줄었다고 해당 매체는 분석했다. 선현한 리샹 공동창업자는 글로벌 타임스에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80% 이상이 상하이와 장수성, 쿤산 등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들 지역 부품 업체들의 공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면 5월 자동차 판매는 4월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어 수요가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추이둥수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연석회 사무총장은 5월 신에너지차 생산과 판매가 4월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추이둥수 중국 승용차 시장